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번에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혹시 본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 못 봤거든요 좀 이런저런 컨디션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가지 컨텐츠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못 봤는데 아우 네 한개 고마워요 네 오프닝 시작했는데 네 고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컨텐츠 좀 뽑아보자 해가지고 좀 아 본사람 추가 슬램덩크와 관련한 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네 준비를 해봤어요 어차피 스토리 흐름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준비한게 농구만화이기도 하면서 또 청소년 성장 드라마죠 그러니까 스포츠 장르이기도 하면서 성장 드라마이기도 한 이 슬램덩크 이야기를 네 이 컨텐츠 준비하는데 한달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에는 원작 스토리에 대한 스포일러가 좀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냥 대놓고 포함됐지 그리고 워낙에 현지화가 많이 이뤄진 애니메이션 이다 보니까 캐릭터 이름들은 한국어 버전 기준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 현지화라는게 우리나라가 그 일본 문화를 완전히 개방을 안 했을 시기에 이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하다보니까 이 등장인물 이름에 일본식 이름이 들어가는 거를 이 당시 그 문화체육부에서 용납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이름들이 전부 다 한국식 이름이 돼버린 거야 이런 경우를 현지화라고 해요 근데 이 슬램덩크 같은 애니메이션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현지화가 많이 된 애니메이션은 사실 찾기가 힘들잖아 그 대표적으로 슬램덩크가 그렇죠 아 맞아 완결은 좀 너무 그 중간선에서 딱 그 급하게 끝낸 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나는 사실 그래도 결승 그 우승을 못하더라도 결승까지 가는 걸 좀 그렸으면 좋았을 걸 싶었는데 좀 아쉽죠 그래서 전체 소개는 일단은 1부에서는 작품과 관련된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 작가 얘기도 여기서 할 거고요 2부 학교 및 인물 소개 분량이 많아져요 여기부터 3부 그래도 스토리 요약은 한번 해야지 정정해야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부 세부 순서는 이래요 개요가 있고 이제 연재판 구성이 1권부터 어떻게 돼 있는지 오리지널 완전판 신상제표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모저모가 있고 작가 소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 애니메이션과 영화 관련 얘기 잠깐 할 거예요 슬램덩크 슬램덩크는 사실 농구 용어인데 이 작품의 제목이 된 거죠 그래서 만화 장르는 스포츠 특히 농구 관련 이야기를 다룬 장르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가 배경이기 때문에 또 성장 드라마이기도 하죠 작가는 네 예명이에요 이노우에 다케이코 여기서 다케이코가 성시고 이노우에가 예명이네요 그래서 일본의 슈에이샤에서 출판을 했고 대한민국은 이걸 이제 대원 CI에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일본이 주간 소년점프 대한민국은 소년 챔프 여기서 연재를 했는데 사실 이 잡지사들이 요시대가 드래곤볼도 요시대에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드래곤볼 슬램덩크 이걸로 이 소년 잡지가 전성기를 맞이한 때가 있어요 음 그래서 대한민국 출판 관련해서 일본 출판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얘기 안 할게요 워낙에 현지화가 많이 된 거라 이제 대원에서 이제 주간 소년 챔프에서 1992년에 연재를 시작해서 1996년에 완결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단행본으로 냈고 2001년에 완전판 그리고 2015년엔 디지털 복감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년 챔프 편집부에서 번역을 했는데 신정제 편에는 번역할 이름은 없지만 오리지널 판에서는 김동욱씨가 번역을 맡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구성은 자 1권 아까 그 여기 강백호 표지죠 이게 오리지널 1권이고요 2권 뉴파워 제네레이션 3권 풋내기 슛은 어려워 이거 레이업식 배우는 내용이겠죠 4권 주역 등장 그리고 5권 리바운드 리바운드를 제압한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 뭐 그 얘기겠죠 6권 nothing to lose 7권 농구 최후의 날 이게 아마 그 뭐냐 농구가 하고 싶어요 그 얘기겠죠 8권 배스켓볼 아 요 7권 7권 8권이 농구가 하고 싶어요 9권 문제야 군단 10권 리바운드왕 강백호 11권 우연이라고 해도 12권 왕자의 도전 이게 아마 해남전 13권 언스타퍼블 14권 더 베스트 15권 천당과 지옥 16권 서바이벌 게임 17권 마지막 안자리 18권 불기란니감 19권 에이스 20권 북산 풍부에 그리고 21권 승패 21권 퍼스트 리바운드 23권 A링크와 C랭크 24권 승리를 위해 25권 최대의 도전 26권 파워승부 27권 북산인 트러블 28권 2인현이나 29권 인재 30권 선수생명 3세별관 북산고등학교 농구부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근데 이게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는 게 순서가 중간에 막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인명도 막 마구 바뀌고 근데 이제 2015년에 디지털 복관을 할 때 원서판형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때 번역 트러블들을 다 해결을 받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21세기가 돼서 그 완전판이 나와요 근데 일본어 버전에서는 프리미엄 버전이 없는데 한국어판은 있어요 양장본이야 그러니까 책 표지가 종이가 아니고 양장이에요 물론 비싸겠죠 근데 신장재편판은요 음 아예 그 책 권수를 다시 맞췄어요 그래서 그 요 책 제목도 이 요 부분이 어느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정리가 됐어요 1권 강백호 2권 풋내기슛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 요 몇 권에서 어디랑 시합하는지가 제목이 나와요 첫 시합 능남전 1 첫 시합 능남전 2 송태석과 정대만 그 다음에 북산문치아 군단 북산대 상향 그 다음에 이제 해남편 두 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남대 능남편 그리고 이제 북산향 능남편이 무려 3권 그 다음에 여기 슛 합숙 이거 그 여름방학 때 강백호 특훈 나오겠죠 15권 전국대회 대비 그 다음에 이 신장 재편판 기준으로 이 산황만 5권이야 그래서 이제 개선된 점이 있으면요 좀 작고 가벼워졌고 번역오류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권 구성이 있어서 각 이야기 주제에 따라서 딱 순서를 다시 권수를 다시 나눠줘가지고 끊어있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왜 등장인물들이 그렇게 한국식 이름으로 나왔냐 하면요 1992년 대한민국의 슬램덩크가 처음 소개될 때 일본 대중문화가 전면 개방이 안됐어요 그래서 당시 심의규정에 의하면 일본식 이름이나 지명은 그대로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199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거 등장인물들 전부 다 한국식으로 현지화가 된거에요 전설의 용사 다간 그것도 캐릭터들 다 한국식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되는게 분명 태평양인데 거기가 동해바다래 뭐 그런거 있었어 근데 이제 1998년에 1차 대중문화 개방이 있었죠 근데 이제 독자들이 워낙에 추억이 넘치니까 재판버전에서도 한국식 이름을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제 이 한국식 이름을 정한 사람이 지금 레드아이스 대표이사로 있는 장정숙씨에요 근데 이 사람이 캐릭터들 이름을 어떻게 뽑아내냐면요 자신의 조업 앨범에 나온 동기들 이름을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 글자들을 조합을 시킨거야 그래서 나온게 강백호 채소연 채치수 서태웅 막 이런 이름들인거야 근데 그때는 누가 알았겠어요 그 뭐냐 강백호라는 이름을 가진 야구선수가 데뷔할 줄은 KTV즈 강백호 그래서 그 강백호 선수는 그 드래프트 때부터 완전 이름 때문에 주목받았잖아 그리고 일본 누계 발행부수 1억 7천만 부였구요 역대 스포츠 만화로 누계 발행부수가 1위에요 그래서 1990년대 일본의 소년 점프를 이끈 대표 만화가 슬램덕크 드래곤버 유일백서가 있었어요 그쵸 박찬호도 그렇고 1990년대 일본 청소년들에게 농구 인기도가 높아졌던 요인이 바로 이 슬램덕크였대요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요 일본 프로농구가 없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여기 슬램덕크에서도 프로농구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 그리고 이 슬램덕크 배경일 때는 당시 농구 규정이 전반 20분 후반 20분 이었어요 지금은 쿼터제로 바뀌었지만 그리고 요 슬램덕크 이후로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 mbc에서 드라마 있었죠 마지막 승부 그 마지막 승부가 또 이제 농구 얘기가 나오는 드라마였고 그때 농구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농구대잔치가 있었죠 근데 그때 농구대잔치 때 농구 잘하는 잘생긴 대학생 오빠들이 그렇게나 많았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네 결국 우리나라도 kbl이 생겼죠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였나 이 작가 이누우에 씨도 2010년에 일본 농구협회로부터 표창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슬램덩크 장학재단 있잖아요 그거 지원금 받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농구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죠 그래서 슬램덩크는요 사실 이제 스포츠 만화의 대표작이기도 해요 여태까지 스포츠 만화 중에 가장 성공한 게 이거야 그리고 나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내가 기억하는 스포츠 만화라면 축구왕슛돌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축구왕슛돌이 그리고 그 또 스포츠 만화 중에서 이제 사이버 포뮬러가 있어요 이 사이버 포뮬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 만화죠 레이싱 물론 이제 사이버 포뮬러라는 그 가상의 스포츠긴 하지만 그리고 슬램덩크는 지금도 열심히 팔리고 있고 아직까지도 전자책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1996년에 완결을 한 이후로 그렇게 뭔가 큰 컨텐츠는 없었는데 2022년 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이 새로운 극장판이 공개가 됐죠 에 함께 또 고마워요 성인 버전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아 그러면 어린이들 못 봐요 그래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슬램덩크가 인기 있었던 이유가 이 작가 이노우에씨가요 다른 일본의 유명인사들이랑 좀 다르게 좀 우리나라에 되게 좀 되게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악감정이 없어 그 로마인 이야기 썼던 그 시오노 나나미씨 있죠 물론 나도 로마인 이야기를 열심히 읽었었어 학부생 때는 그런데 그 사람의 정치 성향에 실망해서 나는 사실 그 로마인 이야기를 다 알라딘에 팔았거든요 돈 짭짤하게 나오더라 다 알라딘에 팔았어 뭐 그러기도 하거든 그리고 그 오체불만족 나왔던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좀 행실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1990년대 이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농구가 인기가 많아진 배경이 슬램덩크에요 그래서 요즘 뭐냐 중고등학교 가면요 진짜 농구대회는 다 있어요 우리가 나 중고등학교 때 거기도 농구대회 진짜 많았어 물론 그때 NBA 이때 NBA에는 마이클 조던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시대에 다른 만화들을 비하면 되게 건전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드래곤볼 얼마나 그 잔인해요 그 드래곤볼 그 작에서 크리닝은 무려 4번을 죽어요 죽었다가 또 살려 피터지게 싸우면서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그래 그 드래곤볼 이 막 그 막 그 트랭크스가 그 칼로 댕강댕강 막 그 프리자 자르는 장면도 나오고 어 그런거에 비하면 상당히 건전하죠 청소년만화니까 거기에다 이제 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이제 드라마 마지막 승부가 있었고 그 김민규씨가 불렀던 마지막 승부 또 노래 있죠 그 전부터 가사 가사를 까먹었어 젠장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농구대잔치 그때 잘생긴 대학생 오빠들의 그 농구 실력들 네 거기에다 슬램덩크 때마침 SBS에서 애니메이션 방영을 또 해줬죠 그래서 결국은 1997년 2월에 우리나라도 드디어 프로농구 시즌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프로농구가 그때 좀 되게 힘들었던게 1997년 11월 국가 보도가 있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KBL이 좀 성장하기 힘들었던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구에 대한 묘사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죠 일단은 작가 본인부터가 고등학교 시절에 농구를 했어요 포지션 가드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농구를 자세히 알 수 밖에 없는거지 본인이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니까 물론 이제 나같은 경우도 뭐 축구나 야구 정도 갔다가는 뭘 써먹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번 명절 때 아빠가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 나도 좀 당구 좀 배우라고 그치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캐릭터 그리고 팀들 각자 플레이 스타일들을 그대로 진짜 여러 스타일들을 다 존중을 해줬어요 근데 분명히 이게 고등학교 농구인데 그 그려내는 기술 레벨들 보면 NBA 뺨쳐요 근데 여기서 좀 반론이 좀 있긴 있어 정우성이 나중에 미국 전지훈련 가서 또래들한테 잘 잘 털리고 와요 그리고 그리고 결국 이제 서태웅도 이제 전국대회 진출 확정되고 나서 안감독 만나러 가가지고 미국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애제자였던 조재중이 대학 때 농구가 그 미국 갔다가 현지 적응 못하고 결국 교통사고로 죽었었다고 뭐 그래서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뭐냐 고등학교 정상 오르고 가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 성장 드라마 여기에도 되게 충실해요 강백호 처음에는 여자에만 관심이 있어서 근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벌써 50번이나 시련을 당해 근데 네 전국대회 그 결국 4당은 떨어지고 해남이 준 우승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에필로그 때 전국 2위에 해남을 제치고 우리 북산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최소연에게 반해서 농구부들을 들어갔다가 진짜 선수가 되죠 진짜 성장 드라마지 그래서였나 강백호 최소연 이 두 남녀 주인공 말고는요 다른 캐릭터들의 러브라인이 거의 안 나와요 송태섭이 그 한나 좋아하는 거 말고는 딱히 없어 그래서 또 가족 얘기도 잘 안 나와요 최치수 최소연 남매 설정 말고는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는 뭘 교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슬램덩크에서는요 그 학생들의 캐릭터 성격을요 교정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그 특히 최치수와 권준호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있죠 문제야 군단 이 문제야 군단들의 성적이 네 거의 낙제 수준이어가지고 하마터면 성적 때문에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전국 대회를 못 나갈 뻔했죠 근데 이게 1990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얘는 그냥 문제야인 거야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대회 나가려면 그 최저학력 기준 있죠 그 일정 등수 안에는 들어야지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다 학교 수업하잖아 근데 이제 슬램덩크에서는 이 캐릭터들이 엄연히 선수로서의 존중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단점들을 교정을 잘 안해요 그냥 그 개성으로 봐요 특히 강백호 강백호 봐 그 영감님 맨날 그 턱주가리 막 그 잡아당기고 막 이러는 거 그 우리나라 교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냥 그대로 그냥 안감두고 막 그냥 호호호호호 막 웃으면서 넘어가잖아 음 그리고 지도자의 지도방향성이라든지 스포츠맨의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충실하게 다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드래곤볼은 스토리 전개할 때마다 계속 더 센 악당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슬램덩크는 그 사실상 그 깨뜨려야 될 악당이 없어요 음 악역이 없고 각자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그냥 라이벌들이에요 그리고 농구 자체를 좋아하는 인물들이야 그래서 보통 이기는 팀이 이준데 지는 팀들에 대한 캐릭터들까지 잘 묘사를 해요 뭐 상향이라든지 능남이라든지 음 심지어 좀 약간 동네북 수준인 그 무림 존재감이 없을 뻔했던 무림까지도 그리고 이제 전국 대회 결승전까지 안 가고 그냥 그 중간에 딱 끝났어 그냥 딱 떨어지는 순간까지 자 그리고 강백호가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되게 이중적인 의미에요 그 정말 농구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채소연을 바라보면서 좋아한다고 나왔잖아 채소연에 대한 마음인지 뭐 이거는 알 길이 없죠 이 장면 자 네버엔딩 스토리 열린 결말이에요 결승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딱 끝나 그리고 캐릭터들의 이 선수로서의 완성을 고등학교 시절에 완성하거나 달성하는 그거를 안 맞췄어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사 청춘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하죠 강백호의 마지막 대사죠 물론 난 천재니까 그리고 아쉬운 점은요 그 또 다른 학교 선수들에 대한 떡밥이 좀 있어요 특히 전국대회에서 근데 대결이 없어 그래서 전설의 떡밥이 있죠 도대체 그럼 그 전국대회에는 어느 팀이 우승한 거냐 해남이 왜 준우승이냐 그래서 그 대진표들을 막 따져보면서 어 그 요 팀이 우승했을 것이다 막 이런 추측들 되게 많이 해요 떡밥 컨텐츠지 천재니까 아니에요 해남 그 4년 연속 준우승이라고는 안 나왔었어요 풍전은 팔강딸이었어요 이따가 얘기하면 알겠지만 풍전은 팔강딸이었어 자 실제 배경 일본의 가나가와현이 그 유적지라고 할 수 있죠 그 일단은 그 지역대회 팀들의 설정상 가나가와현에 있어요 물론 물론 지금은 지금은 있지만 그 당시 시대는 일본에 프로농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농구 경기는 전반 20분 후반 20분 이고요 지금은 쿼터당 10분씩이죠 쿼터제로 바뀌어서 그래서 4쿼터제인데 NBA는 최근에 쿼터당 12분으로 늘렸더라고요 그걸 이제 소소한 재미요소가 있어요 이 캐릭터들의 그 코믹한 디자인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식 캐릭터 말고 뭔가 좀 웃긴 장면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좀 땅땅땅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 표현하는 장면들 있죠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작은 모습 그려내는 거 아니면 채취수스로 아예 그냥 험악한 고릴라로 그리든가 웃긴 상황이나 사소한 이유로 싸울 때 주요 캐릭터들 모두 한번씩은 등장해요 특히 북사는 북사는 캐릭터들 다 한번씩 이러고요 능남도 변덕규랑 황태산은 이런 모습이 나와요 해남은 전호장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 여기는 내가 안 넣었구나 일본 가나가와 현 현이라고 하는 현 뭐 부 도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일본의 행정구역을 보면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도 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라고 그냥 대충 그렇게 보면 돼요 도쿄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도쿄도에요 그래서 그 도쿄도 지역 바로 남쪽 지역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야 근데 이제 그 행정수도 지역 도쿄도 지역 바로 옆 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딱 이제 현내 최대 도시가 요코하마에요 이 요코하마가 바다 도시잖아요 이 점을 감안하면 이 가나가와 현은 우리나라의 인천이랑 약간 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음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딱 서울 서쪽에 바로 서쪽에 인천 인천 바다를 접하는 도시죠 어떻게 보면 인천같은 데야 여기가 인천 부천까지는 해당이 되겠다 음 그래서 일본의 가마쿠라막부 시대 때 여기 세워졌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전국시대 때 이 가나가와 현 지역은요 호조시가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전국시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력으로 다 통일시키죠 물론 이제 그 조일전쟁 끝나고 다시 다 분열되지만 그러다가 이제 가나가와라는 도시랑 요코하마 도시가 에도 시대까지는 별개 도시였는데 지금은 통합이 됐고 그리고 요 가나가와 현에는 제2리그 소속팀이 1브리그 2팀 2브리그 2팀 3브리그 3팀이 있어요 아니 다 두 팀씩 있어요 그리고 원작과 오프닝에 잠시 등장하는 한 장소 이 에노시마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그 현지 성지순리에 가고 싶으면 여기밖에 없어요 에노시마요 그리고 이제 실제 가나가와 현에 있는 학교는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한국어판에 등장하는 학교 이름들은요 원작 학교 이름들을 한자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능남으로 번역했는데 가나가와 현에 있는 유난 이 유난 학교를 그대로 모델로 갖다 쓴 거예요 이 유난을 한자로 바꾸면 능남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 학교죠 북산 원래는 도쿄도에 있는 쇼호쿠 학교가 모델이래요 실제로 쇼호쿠라는 학교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쇼호쿠를 한자로 가면 상북이 맞아요 상북이 맞는데 그 비디오판에서 상북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울산에 상북고등학교라는 이름의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거야 그래서 이 상북을 그 북산으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북산으로 그냥 앞뒤로 서로 바꾼 거야 그 상북고등학교의 이름은 1998년까지 썼고 그 지금은 경희고등학교라는 이름을 바꿨더라 그러니까 작가가 그 슬램덩크 장학재단 만들었잖아요 아예 계속 활동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해남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여기는 왜 해담을 그대로 썼냐면요 미야기현 샌다이에 있던 이 카이난이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카이난 대학 부속고등학교 모델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전라남도 해남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남군의 해남고등학교 진짜로 있잖아요 그 해남고등학교 공립이죠 공립인가 아마 있을 거야 해남고등학교가 있는데 해남대학교가 없잖아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상향은요 쇼요 실제 모델이 어느 학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농구 이야기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장면이 다 실내체육관이에요 근데 이 실내체육관 성지순리한다고 직접 가봐도 어차피 못 가요 왜냐면 경기가 없을 때는 학교 체육관을 개방을 안 하겠죠 그리고 그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각 학교마다요 출입을 금지시켰대요 특히 중국에서 온 사람들 진짜 많다는데 그 관련 학교들 문앞에요 교내 출입 금지 및 사진 촬영 금지 경고문을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이 4개 국어로 써놨대요 어떻게 보면 그 서울에 그 북촌에 중앙고등학교 있잖아요 이 중앙고등학교가 왜 그렇게 그 관광지가 됐냐면요 원래 이 중앙고등학교는 그 3.1운동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학교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2002년에 겨울연가를 어디서 찍었어요? 중앙고에서 찍었거든 그 학교 배경이 중앙고야 그 겨울연가가 근데 나중에 배용준씨가 어떻게 됐어요? 일본에서 윤사마가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중앙고등학교 학교를 출입을 한거야 근데 문제는 학교가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시끄러우니까 수업이 안되는거야 학교는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출입을 이제 외부인들 출입을 금지시키게 된거에요 더구나 중앙고등학교는 기숙사도 있거든 그래서 그 중앙고 앞에 몇몇 그 상점들은 아직도 겨울연가 열심히 우려먹고 있어요 자 작가 이노우의 타케이코씨 자 이노우의 이노우의씨는요 본명은 나리아이에요 1967년 1월 12일 생이고 가고시마현의 이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학창시절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검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가고시마현의 559치 고등학교가 가서 농구를 하게 된거야 그러니까 원래 검도부에 친형이 있어서 가기 싫었대 근데 어? 구기종목 해보고 싶은데? 근데 마침 친구가 야 너 농구할래? 그러니까 그거야 농구 좋아하세요? 그거 그거 된거야 그러다가 학창시절에 가드도 했고 주장도 한거야 그래서 나온 캐릭터가 아마 송태섭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최고의 인생작품 슬램덩크가 있죠 그래서 학창시절에 그냥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던 농구가 그 농구 때문에 만화를 그렸는데 인생을 바꿨죠 그래서 이 이놈우에씨도 진짜 그 쿠마모토 대학에 갔대요 그러니까 좀 사실 만화를 배우려면 다른 학교 갈 수 있었는데 쿠마모토 대학에 간 이유가 서태웅이랑 똑같아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서태웅이 가까우니까 북상 갔다고 그리고 이제 소년점프의 투골이 시작하고 만화를 배우고 활동해서 그렸던게 이제 슬램덩크가 된거야 근데 드래곤볼 때문에 드래곤볼로 시작해서 점프가 그때 기네스북에 올라갔거든 딱 그때 슬램덩크가 나온거야 그래서 그 덕분에 2006년부터는 슬램덩크 장학금을 만들게 됐지 아마 그래서 그 50% 이상 환원했다는 얘기가 이 장학금 때문에 나온거일거에요 자 그래서 TV 애니메이션판은 감독은 이시자와 노부타카시가 했어요 그래서 아사히 테레비에서 101부작으로 반영이 됐는데 그때 애니메이션 라인업이 진짜 최강이었던게 18시 30분에 18시 30분에 후지TV에서 유유백서를 했구요 19시에 이 당시 TV와 사이에서 전설의 드라마죠 세일러문을 했어 나중에 이 세일러문이 그 1998년에 그 이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시작되고 나서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게 세일러문이잖아요 그 KBS에서 세일러문 열심히 했지 그 다음에 19시 30분 TV와 사이에서 슬램덩크를 한거야 그래서 그 이제 가장 익숙한 오프닝이 있죠 따라라라따 딴딴딴딴 이게 그 너를 좋아한다고 외치고 싶어 뭐 그 노래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노래는 한국어로도 번역돼서 또 비디오판에 노래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부터는 한국어 번역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노래가 있었다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나오구요 그리고 음 음 좀 계속 넘길게요 음 이런 주제가 있었고 그리고 SBS 오프닝 너에게로 가는 길 SBS 오프닝 김주희씨가 작사했고 박용석씨가 작곡했고 노래는 그 유명한 박상민씨가 불렀어요 뜨거운 코트를 갈며 너에게 가고 있어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너와 함께라면 이거는 SBS 엔딩 내가 힘이 되어줄게 뭐 그런 노래였는데 뭐 이건 내가 기억을 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원동화에서 수입을 해서 걔 처음엔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비디오판이랑 SBS판이랑 성우가 좀 달라. 다만 강백호는 강수진씨가 있죠. 여기 강수진씨의 빨간표를 해놨는데 내가 이제 강수진씨를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요. 어디 강연회 세미나였는데 만난 적이 있었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나는 근데 이 강수진씨를 제일 많이 기억하는 캐릭터가 뭐냐면 그 사이버 포뮬러의 카자미 하야토 한국 캐릭터 이름 강진우였죠. 그 연기를 이분이 했거든. 카자미 하야토를 내가 사이버 포뮬러를 되게 좋아했어요. 거기 그 성유라 그 뭐냐 쓰고 아스카 아스카가 되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편집 기술이 좋지 못해서 막 좀 오류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022년에 넷플릭스가 나왔어요. 네 그 뭐냐 그 뭐냐 덕후단 그 채널 하죠. 넷플릭스 나왔으니까 뭐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목소리 더빙은 VHS판이고 오프닝은 박상민씨의 주제화를 넣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TV 애니메이션판은요. 이 폭력성 문제가 좀 심한 장면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그 후반부 에피소드에 좀 일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 그 일본식 집 이런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거를 100일회가 아니라 99회로 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일회 중에 두 편이 심의 통과를 실패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TV에서 방영했던 것 중에요. 역대 애니메이션 최고 시청률 1위가 나라라 슈퍼보드 시리즈에요. 나라라 슈퍼보드가 좀 여러 시리즈가 있죠. 근데 이거는 놀랍게도 국산이에요. TBS에서 방영됐고 나라라 슈퍼보드가 놀랍게도 1위구요. 그 다음에 그리고 되게 웃긴게 무적 파워레인저 이게 아마 내 기억으로 SBS에서 했거든요. 특철물이야. 전대문 시리즈 있죠. 이게 2위에요. 아 물론 나도 봤어. 이 무적 파워레인저는 그 메가조드 그 다음에 3위가 슬램덩크야. 그니까 SBS가 그 스포츠 만화로 피구왕 통키 축구왕 슛들이 막 이런거 들어왔는데 그걸 다 슬램덩크가 눌러버린거에요. 스피드왕 번개되있죠. 스포츠 만화로 근데 그 스피드왕 번개는 뭐 그건 국산이니까 그리고 TV 애니메이션판은요. SBS는요. 마지막 회 때 이 성우들 사진을 공개하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 진짜로 그런 학생들이겠지 했는데 그 성우들 사진이 공개된 순간 에? 저 아저씨 아줌마들이란 말이라? 하면서 동신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등장인물 소개 때 그 이제 박상민씨가 딱 화면 나와서 아마 엔딩 부르는 그런게 나왔을거에요. 음 근데 사실 TV 애니판은요. 그 원작 만화 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그 평가가 좀 안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화부터 보고 TV 본 사람들한테는 평가가 안좋았어요. 거기에다가 만화가 나오는 속도보다 애니메이션 제작되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원작의 최신전제 분량을 거의 따라잡아버린거에요. 그러니까 어느정도였냐면요. 애니메이션 첫방이 나가던 시점에 원작 만화는 그 북산이랑 능남의 그 결승일이 그 최종전이 첫번째 책이 나왔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이 뭐냐 그 뒷불량 그 전국대회 부분이 다 안나왔어가지고 그 원작이 연재속도를 최대한 맞춰보려고 회상장면을 되게 길게 우려먹고요. 특히 그 권준호의 인생 3점슛 있죠. 그 능남전에서 작중시간으로 1분도 안되는 시간을 애니메이션은 20분 한 편을 다 잡아먹은거야. 그렇게 그 정도로 우려먹었구요. 그러다보니까 그 원작 애니에는 없는 연습경기를 어떻게 꾸격꾸격 집어넣은거야. 그 전국대회 가기 전에 연습경기를 그 북산데 능남 상향 홈스타 응 그거를 마지막 얘기를 넣은거야.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전국대회를 위해 출발하는 장면으로 어설프게 끝나요. 응 그게 돼버린거야. 그래서 사실 경기에 대한 묘사는 좀 미흡하긴 한데 원작 내용을 잘 살리기는 해요. 그리고 애타는 성우들이 연기를 잘했어. 그리고 주제가 음악완성이 좋았고. 사실 그래서 농구만 아니면 연출은 되게 훌륭했다고 하더라고. 맞아 고릴라덩크 특히 그 서태웅의 플레이 그게 어떻게 고등학교급이냐고 서태웅이 서태웅은 이미 타이거교급이었어요. 체력 빼고는 자 그리고 이제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 이거는요 감독도 이 이노우에씨가 직접 했어요. 응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필리핀은 아직 개봉을 안했고 일본은 2022년 12월에 첫 개봉을 했고 대한민국은 2023년에 왔죠. 응 그리고 이제 원작에서는 애니메이션에 이 전국대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북산과 산안공업고등학교의 2라운드 경기를 여기다가 이제 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풍전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거야. 애니로 그리고 원작에서는 큰 틀은 같은데 세부적인 연출과 스토리텔링은 좀 달라요. 그래서 송태섭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도 제일 앞에 나왔지? 그리고 엔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사진이 표주로 사용되는 일 없었다. 이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현지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랑 학교 이름을 이 영화판에서도 현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북산 산왕 이렇게 그대로 묘사되고요. 강백호 서태웅 송태섭 그대로 다 나와요. 자막판 더빙판다. 단 지명은 지명만 그냥 그 일본 이름은 그냥 그대로 쓰게 됐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다가 그 2부 이제 주요 학교 및 임무 소개를 가도록 하겠어요.